곧 돈이 이동한다는 정보가 돌아 그 전에 우리가 같이 온다 역시 나는 연습 체질 아닌가 봐요 수수료 20% 드립니다 너 내 밑에서 큰일 한번 해라 큰일은 남 밑에서 하는 게 아닌지 선수야 공작 그만! 면접 보러 가자 사랑해요 지혁형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근데 너 이상한 상황 돌더라 형들도 못 믿어? 못 믿지 이참에 좀 쉬어 이바닥 잘 돌리세요 을이 따지시다가 재미에 못 죽습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? 우선 비즈니스가 필요하겠죠?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? 큰 판 하나 땡기러 가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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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고맙습니다 sûr